치열한 접전이 계속되는 트리플콘컵 경기장에서 블루베리 천리아드로 방송 보내드리고 있습니다. 새 쿠키의 뜨거운 대결, 경기장은 엉망이 되었는데요. 다행히 승부를 가릴 봉화는 무사합니다. 현재 봉화는, 뭐, 위치는 조금 다르긴 합니다만, 시작했을 때와 같은 1대1대1의 상태! 예측할 수 없는 트리플콘컵의 현장,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! 경기장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놓고 아직 멀쩡합니까? 내 코가 석자인데, 3차전에서 남 좋은 일만 한 게 후회가 되네요. 네가 경기장에 마법약을 뿌려대니까 어쩔 수 없잖아. 그래요! 이상한 마법약 덕분에 미끄러질 뻔했는걸요? 이상한 마법약이 아니라, 단 하나 껍질을 조심하세요라는 멋진 이름이 있다고요? 흐하하하하하! 너희들 역시 정말 재밌다니까! 하지만, 아직 떠들 여유가 있다면! 마왕이 강림합니다! 용암으로 경기장의 자네를 들어올리는 캡사이시맛 쿠키! 내 힘을 버틸 수 있다고 했었지! 그래, 전부 쏟아내지만! 자유를 얻은 마왕의 힘을 입겨라! 용암이 입혀진 거대한 자네가 그대로 휘나마 맛 쿠키와 포론주스 맛 쿠키를 덮칩니다! 최고로 화끈하다! 캡사이시맛 쿠키! 이대로 승부를 내버려! 믿고 있습니다! 휘나마 맛 쿠키님! 포론주스 맛 쿠키! 위험해! 힘으로 몰아붙이는 건 질색이라니까요. 하지만, 그런 두 분 덕분에 저도 배운 것이 있죠. 철저히 준비된 마법약은 유연한 기질을 한 덩을 첨가할 때 더 강력해진다는 것! 저기 봐! 용암에 닿은 돌덩이들이 갈라지고 있어! 미리 뿌려놓은 마법약들이 용암과 반응하고 있는 거야! 설마 포론주스 맛 쿠키는 여기까지 개선하고... 어... 아직 이름이 없는 마법약인데 말이죠... 이름을 붙이자면... 마우한 폭발탄 정도로 할까요? 돌덩이들이 불편이 되어 캡사이시마 쿠키와 휘나마 맛 쿠키에게로 날아갑니다! 누구보다 처절하게 물고 늘어질 줄 알고 있었다구요! 그러니까... 두렵지 않아! 포기하지 않아! 나 스스로에게 자랑스러울 수 있도록! 휘나마 맛 쿠키님... 금빛으로 빛나고 있어! 휘나마 맛 쿠키! 빛의 힘을 실어 다시 돌덩이들을 날려보냅니다! 으악! 눈부셔! 지콘이 지났자! 안녕하십니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